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벤시의 필살기 및 공략 영상입니다. 벤시는 특징과 필살기가 다양한 유령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특징이 바로 타깃 시스템이죠. 벤시의 이 타깃 시스템은 해당 게임의 로딩이 끝나자마자 게임 내 단 한 명의 유저를 타깃으로 정하는 시스템으로 벤시의 헌팅은 평균 정신력에 의하는 게 아닌 이 타깃으로 지정된 유저의 정신력에만 헌팅을 할 수 있어 평균 정신력이 아무리 높아도 타깃으로 지정된 유저의 정신력이 낮다면 헌팅을 할 수 있으며 헌팅을 시도했을 때는 이 타깃 유저만을 따라다니게 되며 주변 다른 유저들은 벤시에게 닿아도 죽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. 하지만 타깃으로 지정된 유저가 죽게 되면 그 즉시 다음 유저가 벤시의 타깃으로 지정되니 항상 조심해야 하죠. 벤시의 타깃은 쉽게 변경되지 않지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벤시가 지정한 타깃이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타깃이 변경되며 타깃이 아닌 다른 유저가 죽어도 벤시의 타깃이 변경됩니다. 타깃만 따라다니는 벤시가 다른 유저를 죽일 수 없겠지만 만약에 집안에 타깃이 없는 상태 즉 벤시의 타깃이 트럭이나 집 밖에 있는 경우 벤시는 일반 헌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도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이때 타깃이 아닌 유저가 죽게 되면 타깃이 바뀌게 되는 어려운 시스템이죠. 때문에 벤시를 상대할 때 팀 내 타깃이 아닌 유저가 죽었다면 반드시 다음 타깃이 누구인지 새롭게 예측해야 하죠. 또한 벤시는 레이스나 팬텀처럼 한 명의 유저에게 무제한 로밍을 갈 수 있는데 이때도 처음 정한 타깃 유저를 따라가게 되며 레이스나 팬텀과는 다르게 오직 같은 층 내에 타깃 유저가 있는 상태에서만 장거리 타깃 로밍을 할 수 있는 유령이죠. 하지만 위키에도 적혀있지 않은 벤시의 필살기가 있는데 지하실과 다락방의 유령방인 벤시는 지하실에선 1층까지 다락방에선 아래층인 2층까지 거리 제한 없는 타깃 로밍을 갈 수 있습니다. 이 맵은 탱글, 엣지, 리치비, 윌로우, 쥐팜 이 5개만 가능하며 역으로 1층에서 지하나 2층에서 다락방을 갈 수 없습니다. 또한 벤시는 마이크로폰으로 위스퍼링을 들을 때 벤시만이 낼 수 있는 특수한 소리가 있는데 이걸 벤시 위스퍼링이라고 하죠. 이 소리는 여자의 비명같은 걸로 들리며 이 소리를 들으면 바로 벤시를 체크해도 될 정도로 벤시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벤시의 이벤트는 다른 유령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벤시가 이벤트를 할 때 일반 이벤트는 정신력 10%를 똑같이 소모시키지만 이벤트 중 노래를 부르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는 정신력을 10%가 아닌 15%를 소모시키는데 이는 벤시만 해당되며 다른 유령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벤트를 해도 정신력은 똑같이 일반적인 10%가 소모됩니다. 이러한 필살기로 벤시는 노래 이벤트를 할 확률이 다른 유령들보다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정보 또한 위키에 적혀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정보는 벤시가 이벤트가 없었습니다. 이 정보는 벤시에서 결드로 벤시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다. 이 정보는 벤시에서 결드로 벤시의 레전드 초콜렐로 벤시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.